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제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고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편들은 다익과 아사베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솔로몬이 이렇게 시편 120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이도왕 때 다이도왕을 통해서 참으로 그런 강대국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 그 강성함을 주시면서 세운 성이 에루살렘 성전인데 그 에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솔로몬이 다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또한 자기가 이 강성한 나라를 세워가면서 느꼈던 많은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27편은 마치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자문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많은 지혜가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압축된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법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은 문자 그대로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1대 신앙이 있고 2대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 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 때에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상당히 뿌리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믿었던 신앙의 가문은 역시 가문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세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심령들에 어찌 보면 참으로 막 자라는 새싹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사실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한 것처럼 믿음의 가문의 깊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주셨던 축복의 깊이만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문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도저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바울은 노마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설렘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가문 이 가정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운데이션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심령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못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과 그 왕궁을 건설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다른 이복 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그가 그 에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도전과 반란이 이복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가 되어 본 적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부자는 아닙니다 세상 부자는 되어 보지 못했지만 그 부자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암투적인 그러한 정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오히려 잘 되기를 형제 간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못 돼야지 내가 잘 된다는 그러한 논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부자들의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준 부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넉넉한 부자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는 이런 부자 어떤 땅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이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돈을 자기가 참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다 몰아서 자기 소유로 하는 이런 부자 이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부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그 아름다움을 혜택 받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는 부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정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그 목회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륜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데피아 이곳 이민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 만나보면 이곳에 자기는 그냥 여행 왔다든지 친척 따라 왔다든지 그리고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용고로 인해서 여기에 머무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났다 가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신다 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패도 자절도 낙심도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다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소유가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난다 가면 그 집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냐 하시면 파숙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거 프로리다의 온란도 총기 사건을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정말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얼마나 그 유가족들은 그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또한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나에게도 우리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준비한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숙군의 경성함이 정말 성을 지키는 밤새 눈을 뜨고 아무리 철두 같은 경계를 한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눈 뜨고 있는 봉사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지만 우리는 헛것 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것은 못 보고 헛된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프로리다 온란드에 50명의 총기 불상사가 일어났던 그 아픈 사고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미 정보의 최고 기관 그 FBI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용고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허점이 생기고 그 아픔을 경험했던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지킴을 우리가 영위하지 못하고 전속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이 땅을 지켜주세요 미국 땅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두고 온 저국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저 북한 땅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평화통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저 북한 땅에 통일이 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때로는 모기지를 못 내서 때로는 한 달 렌트위를 못 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경행하는 일터에 최소한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얼마나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고자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고소하는 저 악한 사탄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의 편인 줄 믿고 내 편 되시는 주님 변화 없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인생만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깨어 있어서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왕자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송도에게 이 말씀을 같이 전했더니 아 자기는 이 말씀이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잠을 넉넉하게 자는 것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늦잠을 자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을 주신다 여기에 민역 속에는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날 내내 수고하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는 거 이거 정말 건강한 인생입니다 건강한 몸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DNA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심령에게는 아무리 노동을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한숨 푹 자고 나면 회복하는 그런 운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잠자리가 천국의 잠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평안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은요 잠이 안 옵니다 가장 먼저 잃은 것 중에 하나가 입 마시고 잠 잃어버린 거래요 고민하면 밤새 잠 못 자지만 고민 있는 사람에게는 밤에 자면요 그 눈 뜨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다 경험합니다 목회하는 저로서는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니면 성도들의 근심이 있어서 기도 제목 많으면 자다가 잠시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게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도에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금세 잠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 주기도 문을 계속해서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잠이 온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성경식을 옆에 두고 잔대요 베개 맡아주고 그 다음에 좀 홀살롬 고민이 있어서 잠이 깨어나면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과 회복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짓되 벽돌로 세우는 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집을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집 그 가정 안에는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행복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인생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송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저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 이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